감독님의 선율이 물결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고맙 남친 뭐 약간 괴 오빠 느낌도 있고 남자친구 삼고 싶은 분이죠 이분은요 고맙 남친에서 아예 남자친구를 삼고 싶은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멜로망스의 김민석씨입니다 그리고 요즘 기세가 대단합니다 걸그룹 명가 우리 JYP의 막내딸 엔믹스 모셨습니다 엔믹스! 엔믹스 단체 인사 좀 들어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엔믹스입니다 자 한 분 한 분 엔믹스 한 분 한 분 네 안녕하세요 컬투시에 처음 나오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 근데 저희는 한 분 나왔었는데요 세 분이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분씩 본인 소개 한번 부탁할게요 네 두 번째입니다 엔믹스 리더 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얘기해 네 네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엔믹스 웨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믹스 설륜입니다 안녕하세요 엔믹스 지우입니다 첫 번째에요 네 안녕하세요 엔믹스 릴리입니다 릴리 안녕하세요 엔믹스 막내 규진입니다 규진이 양까지 세 분이 누구누구 나왔었죠? 저랑 릴리언니랑 혜원언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저쪽에 계시는 세 분이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전체 같이 나오니까 너무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민석 씨도 인사 한번 정식으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멜로망스 김민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컬투시 공개가 이제 대전으로 갔을 때 한걸음에 또 달려와주셔서 정동아 씨랑 같이 너무 재미있게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솔로가 나온 거예요? 네네네 우와 문자도 왔네요 6580번님께서 작년 대전 컬투쇼 가서 민석 님 실물 봤는데 그때부터 팬 됐어요 시중고백 듣고 반함 아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안 살았나봐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우리 엔믹스는 만난 적 있어요 민석 씨는? 어 네 있어요 네 뵀었어요 방송하다가 맞아요 음악방송 네 되게 훈훈하고 좋네요 아니 CD를 선물해줬는데 글씨를 너무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감동적이에요 혜원 양이 감사합니다 글씨를 아주 약간 잘 쓰시는 글씨에요 이게 아 정말요? 히힛 더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네 김민석 씨가 5년만에 솔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하이틀곡이? 영원을 약속해줘요 라는 곡이고 영원을 약속해줘요 네 이게 그 어기기 쉬운 약속이잖아요 그렇지 영원까지 함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다짐을 하면서 서로 좀 열심히 사랑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영원을 약속해줘요 영원을 약속해줘요 네 네 살짝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네 네 네 내용은 좀 담백해요 김민석 씨의 자작곡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악사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고 네네 단독 작사 작곡 그렇죠 멜로망스는 이제 공동이 많죠 그죠? 어 이제 가사는 다 제가 쓰고 곡을 같이 쓰고 이제 편곡을 동환 씨가 맡고 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한 분업화 시스템이 네 근데 솔로곡은 철저하게 네네 독식하겠다 네네 요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세레나다인데 선물에 이어 조금 축가 갑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사랑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울요? 도백송 네 해피엔딩을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슬픈 노래보단 네 민석 씨가 그 얼굴이 이제 생김이 워낙에 좀 행복해 보여요 느낌이 얼굴이 밝고 감사합니다 환하고 이러니까 처절하게 슬픈 그 처발이라고 해요 처절한 발라드 같은 거 부르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오히려 더 슬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 근데 노래를 워낙 잘해서 네 노래 워낙 잘해서 사실 슬픈 노래도 너무 좋아요 아 한번 다음에는 슬픈 노래도 한번 그렇지 노려보겠습니다 네 네 네 영혼의 약속을 깼어 뭐 이런 하하하하 역시 영혼까지는 갈 수 없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혼이란 없었어 내가 성급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어서 스토리로 막 가는 거예요 네 이번 노래 난이도는 좀 어떻습니까? 어 이번에는 저는 또 너 혼자 부르려고 만들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겠다 왜냐면 저도 하면서 느끼는 건데 톤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워낙에 높으시니까 키 자체가 조금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는 거 저는 추천해요 어 나 그게 궁금해 키가 좀 높으신 분들은 네 낮은 키가 더 부담스럽나요 그럼? 노래할 때? 저음 저음 막 가리... 저는 가리지는 않는 거 같아요 편하죠 좋죠 오 낮은 게? 아 높으신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음이든 고음이든 다 좋은 거예요 너무 낮으면 막 이렇게 숨소리밖에 안 나니까 힘들지만 그건 힘든데 이제 좀 그래도 낮춰주시면 마음이 편해지죠 근데 지금 김민석씨 노래할 때 보면 고음이 상당히 높은데도 편하게 부르시죠 표정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안 힘들죠? 아 진짜야 너무 힘들고 집중하느라 이렇게 표정이 없는 거 같아요 진짜? 와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서 본인이 좀 많이 억울하다? 아 왜냐면 이 내장기관 쪽에서는 난리가 나거든요 진짜 사람들은 편하게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네네 이 안에서 전쟁이 났는데 네 이 안에선 다 전쟁인데 보이기에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 녹음하실 때 앉아서 하세요? 아 그게 이게 제가 서서 할 때 흔들릴까봐 앉아서 해요 그냥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네네 어 그걸 위해서 앉아서 합니다 웬만하면 침대 노래네요 네네 근데 사실 앉아서 부르는 것보다 서서 할 때가 고음은 더 나오긴 하거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편한 거죠 앉아서 하시는 게 네 앉아서 할 때 뭔가 마음도 편하고 잘난 척은 잘난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씨 무대로 운동해 주시고요 아 네 죄송합니다 자 5년만에 내는 솔로우먼입니다 예 우리 엔믹스는 어때요 우리 김민석씨 노래 좋아하십니까? 팬들이 있나요? 완전 좋아하죠 네 완전 짱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요 어떤 노래 좋아하는 노래 저는 사랑인가 봐도 커버했었어요 아 진짜? 아 그랬어요? 혜린양이 알고 있었어요 민석씨? 아 저 네 뭐 금성이나 진짜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예예예 이따가 한 소절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 네 좋아요 예예 민석씨 준비되었으면 5년만에 내는 신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을 약속하세요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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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처음 봤던 날 세상 흐려지고 너 하나만 보였고 함께 처음 걷던 날 널 사랑하게 될 거란 걸 알았죠 내 고백을 받아주던 날 아침마다 깨웠던 꿈을 이룬 듯 했고 우리 처음 입을 맞춘 날 너와의 영원히 내 평생의 꿈이 됐죠 영원히 약속해줘 지키지 못할 말이라도 괜찮아요 짙은 어둠 내린 밤 희망을 줬던 그 달빛처럼 서로가 그럴 수 있게 친구들과 앉아 나던 날 이야기 꺼린 온통 나의 사랑이었고 너와 한 잔 기울이던 날 숨었던 모든 낭만들이 쏟아내렸죠 영원히 약속해줘요 지키지 못할 말이라도 괜찮아요 짙은 어둠 내린 밤 희망을 줬던 그 달빛처럼 서로가 그럴 수 있게 바둘 위에 사라지는 모래성처럼 모든 약속들이 흐렀겠지만 우리의 약속만큼은 영원할 수 있게 우리의 약속만큼은 영원할 수 있게 나의 내일을 약속할게요 이루지 못할 꿈이라도 괜찮아요 이루지 못할 꿈이라도 괜찮아요 이루진 날처럼 옆에 남은 채 행복했던 하루처럼 오늘도 그럴 수 있게 오늘도 그럴 수 있게 내일도 그럴 수 있게 내일도 그럴 수 있게 영원을 약속해줘요 정말 행복한 노래입니다 김민석 작사 작곡 김민석 노래 이정민님께서 진짜 안정적으로 편하게 부른다 라고 해주셨고요 진짜 노래를 들어봤더니 그 뒷부분에 올라가는 음이 상당히 높은 아 필살기 한 번 나오네요 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그 쓸 때 그냥 듀엘을 좀 편안하게 하고 싶었는데 자꾸 습관적으로 뭔가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높은 음이 안 나오면죠 네네 야 근데 거의 여자키 정도의 베로디를 찍네요 아 그래서 김민석씨 아니면 영원을 이거 이게 뭐 약속해줘요 아주 사랑하는 노래인데 다른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면 정말 행복하게 안 들릴 것 같아요 처절하게 들릴 것 같아요 으아악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아 너무 아 그렇죠? 예예 우리 엠믹스 멤버들이 문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예예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최수진님께서 이어폰 끼고 듣는데 귀가 녹아 없어질 것 같네요 눈 온 다음날 듣기 좋은 노래 예 아 감사합니다 정보라님께서 내가 다 프로포즈 받는 기분이다 눈물 나 받아주겠습니다 보라씨 우리 치우씨가 읽어줬고요 릴리 형 네 어 8763님께서 형 그 약속 제가 할게요 믿어줘요 아 네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안 받아주는군요 네네 아 저 힘드네요 네 다음 문자도 하나 읽어주세요 누가 읽어주실래요 규진 양이요 네 임혜정님께서 노래 부를 때 손이 술 따를 때 예절을 잘 배운 게 보이네요 크크크크 아 네 어떻게 불렀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버지께 잘 배워가지고 마이크도 두 손으로 잡는구나 이렇게 네 이렇게 공손히 이게 사실 발라드 부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손처리가 애매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되게 애매하면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하세요 그리고 부르시는 분들마다 포즈가 본인만의 제스처 포즈가 있어요 아 그쵸 그쵸 근데 민석씨는 약간 팔을 바치는 이렇게 복면가 나오면 잘 보면 그 사람을 말아 맞힐 수가 있습니다 아 자세로요? 네 이 한 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 그쵸 네 마이크를 안 잡고 있는 다른 손이 뭘 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고음 낼 때 어떻게 제스처를 하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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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들이 또 있어가지고 제니 제니 첫 가사가 우리 아기 처음으로 본 순간 같아요 가사가 너를 처음 봤던 날 세상 흐려지고 너 하나만 보인다 이야아 감동이다 그렇게도 보인다 포커스가 딱 거기에 맞춰지는거지 음 그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랬던 지금 영혼을 약속해줘요 이런 분이 있었습니까? 그런 감정이 들었었던 분? 아 뭐 있었겠죠 네 당연하죠 저도 이제 먹을만큼 먹어가지고 저분 하나만 쫙 포커스가 딱 아 안 보였죠 그래서 그 한 분만 보였죠 헤어질 때 그 배신감은 좀 어땠습니까? 영혼이란 없구나 영혼한 건 이지혈 절대 없어 아 너무 네 여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최근에는 친근하고 알겠습니다 아 그럼 너무할게요 이 얘기는 자 엔믹스 얘기 이제 신곡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아 자 마음껏 홍보하세요 네 저희가 1월 15일에 컴백한 대신은요 저희 입으로 말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벌써 음악방송 4관왕에 올랐고 감사합니다 엄청 노래 제목대로 대시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 네 정말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고요 맞아요 곡 소개해주실 분? 누군가요? 저희 타이틀곡 대시는요 베이입니다 베이 네 베이입니다 세상의 한계와 고정관념에 대시하겠다는 앤믹스에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곡이에요 여자에요 또 소개하고 싶은 멤버 있으면 소개하세요 이 곡에 대해서 아 네 저희 노래는 이번에도 믹스팝인데요 올드스쿨 힙합과 강한 사운드의 팝펑크를 믹스한 곡입니다 서륜이 생각하기에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본인의 첫 느낌은 어땠어요? 이 노래야 타이틀곡이야 얘기했을 때 저는 되게 중독성이 있어서 듣자마자 너무 귀에 꽂혀가지고 진짜 좋은데? 하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대박 나겠는데 네 사관을 해버렸잖아요 벌써 맞아요 너무 좋겠어요 이 앤믹스가 요즘 완벽한 라이브 실력으로 굉장히 화제인데 이번 노래는 무대할 때 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퍼포먼스랑 같이 할 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처음에 연습할 때 진짜 걱정했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레슨도 많이 받고 연습도 진짜 많이 한 끝에 퍼포먼스 하면서 라이브를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이렇게 1등도 하고 있는데 박진영 피디님이 뭐 한 말씀 없어요 요새? 뭐 너네 뭐 좀 내가 잘해줄게 하면서 내 덕이다라든지 최근에 못 빼가지고 안타깝게도 아 못 받.. 네 자기를 하느라고 바빠가지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요즘 음악 방송을 아직 하고 있어가지고 아 바빠가지고 네 시간이 안 맞았구나 끝나면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선물도 해주고 하시겠지 뭐 자 일단 바로 무대로 한번 저희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자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대쉬 제가 개인적으로 대쉬라는 이름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 영어 이름이 대쉬예요 아 실제로? 대쉬킴이에요 대쉬킴 인생 자체를 대쉬하면서 살자는 의미로 영어 이름을 대쉬라고 적거든요 아 그래서 대쉬를 만나고 상당히 반갑네요 진짜 영어 그러면 여권이 나온다면 대쉬킴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엄청 공격적이겠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냥 영어 이름 닉네임으로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아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유성 씨 뭐 영어 이름 있어요 갖고 있는 거? 저는 그 영어 선생님이 에반킴 에반이라는 단어를 아 단어를 좋아해서? 네 갑자기 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에반킴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만간 바꾸려고요 아 별로 맘에 들지 않는군요 제 취향은 좀 아니더라고요 뮤지님 뭐 있어요? 뮤직은요 뮤직은 뮤직은요 아 뮤직은 뮤직은요 알프레도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잠시 인이어만 좀 착용을 하고 자 시간이 노래가 잘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럴 일은 안 돼요 그 다음 앨범이라고 해서 제가 다 전화시키는 시간을 부정해주세요 But I don't want to stop it Go with the wind and crash it I'm in the stars 난 달려가 저 멀리 펼쳐진 것이로 가본 적 없는 길을 밟아 돌아올려 반대로 발 닿는 곳이 runway 세상이 원한 길과 저 반대로 ride It's zero to zero I wanna touch I wanna touch I wanna run it Dash I wanna touch I wanna run it Dash I wanna touch I wanna run it Uh-uh I wanna run it Dash I wanna run it I wanna run it Run it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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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ed up to the max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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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feeling fast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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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꿀 what the way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t Run it Head mix 언제나 옆자리는 배워 넌 그들은 원한다면 놀라 더 지난란 자리에 난 Go let's get the money Oh stand up 맞는 건 모조리가 Bro Oh yo 한자로 발 닿는 그것이 runway 시작은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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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not going to run it You have to run it I wanna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t I wanna burn it I wanna dash I wanna burn it Dash I wanna dash 또다시 한 번 breathe Never stop, never stop, never stop 거짓말 통해 다행정 We take it to the mask Hold me tight, hold me tight, hold me tight 꿈 없이 come in 내 심장 아득히 저 멀리 펼쳐지는 dance Yeah, we get it, we face it, yeah 이 한계의 길이 잡아 세상의 신호 타지 쏘아 올려 back 비는 심장 소리 따라오면 돼 멈추지는 맘만 걷지지 마, no matter I just wanna continue my pace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n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n I wanna run some more I wanna run in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n 차가 막혀 답답할 땐 두시컬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두시컬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두시컬투쇼 두시컬투쇼 posible 네 네 어느 날 두시컬투쇼 두시 엔콩투쇼 빰4 땅땅땅 자 껄트시어 특산라이브 3부의 분류입니다 엔딩스의 대시 엄청난 라이브로 듣고 오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부터 문자창까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연습생 생활까지 하면 총 몇 년입니까? 이렇게까지 실력 제일 오래된 릴리언니가 몇 년 됐죠? 제가 7년 동안 연습생을 했어요 몇 살에 처음 시작한 거야 연습을? 한국 나이로 한 14살? 대단하네요 진짜 아니 라이브 들으면서 민석씨랑 진짜 감탄을 감탄을 두 분이 계속 감탄을 하는 거예요? 노래 어떻게 저렇게 부르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멜로디가 이게 정말 쉬운 멜로디가 아닌데 맞아요 부르시는 곡들이 다 멜로디가 그러니까 춤까지 추면서 그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제대로 댐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쓰여진 곡도 멜로디가 뭔가 당연한 멜로디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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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석씨가 하나 읽어주시죠 신명규님께서 이니어도 제대로 못 끼고 급하게 시작했는데도 정확하게 부르나요? 바로 시작했어요 끼고 있다가 바로 노래를 부르네 끼면서 부르셨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때 안 했으면 곡이 이제 조금 잘리니까 감사합니다 김나영씨 와 성대에 오토툰이 탑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이브가 너무 짱짱하네요 음원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 너무 좋아해요 이지은님 엔믹스 음방 1위 앵콜 무대 생라이브 완전 유명해서 관심 갖고 보는데 진짜 모두 대단하네요 러닝머신에서 뛰면서 불러도 안정적으로 할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연습을 얼마나 한거야 감사합니다 민석씨는 눈이 진짜 잘하는데 저렇게 춤추면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안하죠 앉아서 부르잖아요 앉아서 부르잖아요 흔들자는 편안함 네 의자가 없어? 나 녹음 못해 3542님은 갑자기 도발을 하셨네요 지우씨께서 읽어주세요 지우씨 3542님께서 이게 엔믹스지 보고있나 박진영 죄송해요 PD님 김현수씨 혜원언니 사랑인가 봐 한 소절 꼭 불러주세요 아까 얘기하셨어요 까먹을 뻔했다 가능할까요? 네 김민석씨를 쳐다보면서 한 번 해주세요 어 네? 여기 앞에 가사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 면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아무래도 사랑인가봐 진짜 잘한다 잘한다 아니 아까도 연습하시는데 딱 들으면 이게 각이 나오잖아요 그쵸 너무 잘하시더라 감사합니다 우와 잘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김민석씨 이야기 조금 해볼텐데 요즘 김민석씨가 먹방시는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려 성시경씨께서 라이벌로 인정을 하고 진짜? 김준현급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돌고 있다는데 얼마나 정도 먹어봤습니까? 어 이제 많이 먹을 때는 치킨 두 마리 반 뭐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네 아니면 이제 삼겹살은 그 구인분 구인분? 혼자? 네 근데 근데 대부분 열심히 먹으면 저는 그 정도 다 드실 거라고 아니 구인분은 어떻게 먹으러 구인분은 힘들지 라면은 만약에 꽂혔다 배가 고팠어 라면을 먹는다 내가 뭐 작정하고 먹겠다면 라면 몇 개 그래도 전에는 단 5개의 밥 말아먹기까지는 해봤는데 5봉의 밥 말아먹기 근데 요즘 워낙에 잘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명함을 잘 못 내미는 그 정도면 진짜 잘 먹는 거죠 너무 잘 먹는 거지 몸매 유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먹으면서 요즘은 그래서 덜 먹고 있어요 아 덜 먹어 네 운동은 하세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아 근데도 이게 확확 빠지진 않아서 그냥 요즘 내려놨습니다 근데 차의 메뉴가 상추에요? 아 이거 잘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제가 배고픈 시절에 고기는 그때 돈이 없으니까 비싸고 돈 먹으니까 배를 채워야 되니까 그때 상추로 배를 채운 거야 처음에 나온 상추랑 마늘이랑 쌈장에서 배를 채운 거예요 고기 없이 그냥? 네네 아 1인분 2인분까지만 돈이 있으니까 그쵸 그때 당시엔 그랬구나 아유 그런데 이렇게 잘 돼서 마음껏 고기 먹고 좋죠 요즘은 상추만큼 고기도 먹죠 우리 엔믹스 멤버 중에선 누가 제일 잘 먹어요? 다 네 다 잘 먹어야지 잘 먹겠지 근데 설윤씨가 엽떡 한 통을 혼자 먹는다는 얘기 했어요 엽떡 한 통 이 뭐야 이거 크잖아 뭔가 그렇게 잘 먹는 메뉴가 딱 있어요 그런 메뉴들은 엄청 잘 먹고 그럼 매운 것도 잘 먹는다는 얘기네? 못 먹진 않아요 그 엽떡 한 통이 한 3,4인분 된다는데 맞아요 진짜 많네 저도 와이프랑 한 통을 시켜서 먹으면 못 먹어요 못 먹거든요 근데 와 설윤씨 대단하네 선윤씨한테 문자 하나 왔는데 선윤씨가 직접 하나 읽어주시죠 오! 신용광 선생님께서 안녕하세요 설년 중학교 1학년 때 음악 선생님입니다 우리 유나가 잘 되는 모습이 너무 뿌듯하네요 유나 파이팅 감사합니다 선생님이시군요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 선생님 감사해요 음악선생님? 네 음악선생님 중학교 때 진짜 인기 장난 아니었겠어요 그쵸? 어떤 선생님이었습니까? 신용광 선생님 되게 다른 학생 친구들한테도 되게 따뜻하게 잘 대해주시고 장난도 많이 쳐주시고 장난도 많이 쳐주시고 아 우리 신용광 선생님 이렇게 재미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설윤양이 제가요? 와 네 설윤양이 직접 뽑아서 신영광 쌤한테 쏘세요 자 뭔가요? 뭔가요? 레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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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흔들린 줄 아는 편안함이 있어요 맞아 추하니까 요즘에 음악에는 레깅스죠 레깅스죠 레깅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자 우리 혜원양 얘기를 좀 해볼까요? 혜원양은 특채 오디션 1등 경쟁률이 무려 만 대 일이었다고 합니다 와우 만 대 일? 그러니까 한 9,000 몇백 대 일인데 조금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거 나 그거 나지 만 대 일 어머나 어머나 오디션 때 뭐 불렀어요? 제가 1차 오디션 때 비욘세님 헤일로 불렀었습니다 조금 들어봅시다 아 네 좋아요 잠시 줘요 레츠고 뭐였더라? 혜원양의 저 녹소리를 들을 때 박진영 형의 표정이 연상이 되네요 저요? 됐어 감사합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네요 베이씨가 여기 오늘 왔던 엠믹스 중에 유일한 길거리 캐스팅 멤버 오오 거기 어디쯤이었습니까? 어딜 지나가다가? 아 학교 어디야 학교? 후문으로 학교를 하다가 이제 관계자님께서 춤이나 노래에 관심 있냐고 여쭤보시면서 한번 오디션 보라고 말씀해주셔서 원래 학교 후문 쪽에 그런 길거리 캐스팅 하신 분이 많이 나타났어요 맞아요 정문 후문 쪽에 일부러 후문으로 나간 건 아닙니까?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럴 수도 딱 하필 후문으로 가는 항상 정문으로 나가다가 하필 후문으로 딱 나가는 날에 마주쳐가지고 정말 무슨 일이야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나이인 지우양과 규진양은 연습생 생활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저는 연습생 생활은 거의 한 4년 정도 4년 정도 했고 12살에 들어와서 지우양은요? 저도 한 3년 9개월 정도 늦게 들어갔네요 릴리가 먼저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멤버가 된다고 했을 때 지우는 먼저 연습하고 있는 멤버들 봤을 때 어땠어요? 일단은 릴리언니가 케이팝 스타에 나왔어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연예인 같았어요 진짜 연예인 같았어요 그때는 머리카락 엄청 길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우리 민석씨는 얼마나 준비했었어요 가수? 저는 저희는 가수 준비는 한 6년? 6년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근데 언제든 낼 수 있죠 자본이 없어서 그렇지 이 씬이 준비는, 몸은 준비는 돼 있는데 네 몸은 언제나 준비가 돼 이 친구들 준비할 때 저는 봤었어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뮤지는 얼마나 준비했죠 가수 되려고? 저는 근데 저는 워낙 작곡을 일찍 시작해 중학교 때 작곡을 시작해서 저는 사실 가수의 꿈은 없었는데 우연치 않게 한 거고 가수가 된 거야? 프로듀서가 꿈이었었어요 아 그래 정말 다 잘하셔가지고 꿈은 이런 거죠 다시 또 얼른 라이브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 엠믹스 일단 무대로 한번 옮길게요 이번에 수록되어 있는 곡 중에 하나인데 Run For Roses라는 노래인데 예 예 아 이 노래가 데이식스 영케이씨가 또 작사를 아 영케이가 또 여기다 예 작사를 해줬네 노래도 되게 리허설하는 걸 들었는데 어휴 노래가 좀 수준이 있어요 이번에는 인이어 천천히 착용하세요 네네네 음 그래도 하나 얘기해 봐 사소한 거 아 저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네 한번 성공해보고 싶긴 해요 몇 킬로 빼고 싶은데요? 여기서 한 6킬로 정도만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데 근데 다이어트는 진짜 먹으면서 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네 알겠습니다 준비가 다 됐다는 겁니다 아 네 고민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Run For Roses 박수로창이 듣겠습니다 리허설 불가능해도 전혀 여유 파이밍 불안한 현실에 던진 Invitation 풀목 가득한 표정으로 We are back 불가치 타오르게 No limitation Oh Oh 맘을 수로 We gotta go Oh 망가인 마신하지 너와 내 낭만들 잃지 않게 Let's run Run 꿈꿔온 내 날이 Wanna get it Wanna fight it Wanna send the best salute Roses 지겨운 절망을 넘어 꿈을 거머쥐어 We are gonna make us move We are like Cause we are not alone We run for roses Hand to hand The body 맞추고 Run for roses Our hearts go 잘 없던 우린 달려가길 원해 We are like Cause we are not alone We run for roses Woow 속도를 높여 Woow 모 stretching 목소리를 높여 가시던 그래도 lost land No finish life 그래도 Michael 안 가 긁히고다쳐도 보기는 치워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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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꿈꿔온 내 날이 Wanna get it Wanna fight it Wanna send love anßer It's a lose Let's go! Let's go! We align cause we are not alone We run for roses Hand to hand Let's go Run for roses Let's go! 우린 달려가기를 원해 We align cause we are not alone We run for roses Ooh! Run for roses I'ma live my best like Be десяte a good vibe If you get these clothes don't lose it 지속된 고요해 울리는 방아쇠 당기는 소리에 Start it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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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Roses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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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Roses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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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Roses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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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Roses We are last, we are not alone For our hands and to hand 두 발을 맞추고 Run For Roses Let's start it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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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s It's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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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selves We're not alon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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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Roses Oh, what you want you know We are not alone Ooooooo Our guitar solo CHAHAHAHA 오유지님, Nmix는 전부 메인보컬인가요? 멜로망스 팬이라 들어왔다가 엔미스 가창력에 반했어요? 멜로망스 팬이라 들어왔다가 감사합니다 유진님 감사합니다 잘하답니다 전혀 감사하지 못하겠는데 아 근데 인정합니다 양서리님 삔단친구 깜찍해요 너무 삔단친구 어머어머 막내를 알아보셨나보다 규진씨 감사합니다 노래 근데 그 주문이 나오는데 어떤 주문입니까? 아흐다리다리동동다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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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이게 주문은 아니구요 멋있는 안무가 돋보이는 아 다른 뜻은? 네 다른 뜻은 없고 의미는 없고 그냥 여홍부에요 제보문자가 왔는데 8733번님 민석형님 동생 우성 친구인데요 물 떠와라 라면 끓여라 부려먹고 여친이랑 싸우면 양말로 간지럼 피웠다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 이거 허위 제보예요 아니 우석인 이거 허위 제보예요 진짜로 동생 이름이 우석인 맞아요? 네 우석인 맞습니다 그러면 맞는거에요 아니 제가 물 떠와라 라면 끓여라 부려먹질 못해요 왜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동생을? 양말로 간지럼을 핀건 뭐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럴리가 없잖아요 양말로 간지럼을 피 이럴리가 없어요 아 이분 안되겠네 이거 허위 제보로 신고해야겠어 나중에 번호 드릴테니까 가서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억울하시면 노래로 보답하시죠 네 아 그래 자 일단 보답하시죠 자 튀중고백이라는 노래를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맨정신이죠 오늘 노래도 너무 좋아 와 런퍼로즈즈 진짜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거에요? 릴리 아 그거 연습 엄청 많이 했어요 그죠? 진짜 말도 안되게 많이 했어요 그 음을 찝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 맞아요 꺾는 음이 살짝 어렵긴 했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취중고백을 준비되셨나요 민석씨? 네 준비됐습니다 네 라이브로 청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글이 뭐 하고 있었니 늦었지만 잠시나 올래 너의 집 골목에 있는 놀이터에 앉아 있어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좀 했는데 자꾸만 네 얼굴 떠올라 무작정 달려왔어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 정말로 몰랐니 가끔 전화에 장난치듯 주말엔 뭐 할 거냐며 너의 관심 끄던 나를 그리고 한 번씩 누나 주려 샀는데 너 그냥 준다고 생생된 선물도 너 때문에 산 거야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니야 안 취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진심이야 믿어줘 갑자기 이런 말 놀랐다면 미안해 부담이 되는 게 당연해 이해해 널 하지만 내 고백도 이해해 주겠니 지금 당장 대답하진 마 나와 일주일만 사귀어 줄래 그 후회 없이 잘해주고 싶은데 그 후회도 네가 싫다면 나 그때 포기할게 귀찮게 안 할게 혼자 아플게 음 진심이야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음 음 음 음 음 아 좋다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좋네요 갑자기 흥분하신 노래 듣다 흥분하신 6580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민석아 누나 초록놀이터야 언제 오니 언니 조금 춥다 누나 추워 5277번님 맨정신이었는데 취하겠어요 형님 고백해도 되나요? 안 돼요 남자분들이잖아 안혜민님 회사라 노래를 못 듣지만 얼굴이 유재미씨라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광고야 자 뮤지한테 문자가 왔네요 1228번님 뮤지 형님 감사합니다 팔은 멍들었지만 급동을 참아냈어요 근처 지하철 화장실에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뮤지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컬투쇼 사랑합니다 이게 급동이 왔을 때 진짜 멍을 보냈어 와 이 부분을 진짜 눌렀네 여기가 이 팔꿈치 중앙 저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왼손인데 오른손을 눌렀네 차차차 아 그냥 독하게 참은 거네요 근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도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알려드리면 왼손입니다 급동이 왔을 때 여기 왼손 안쪽을 누르시면 꽤 긴 시간을 참을 수 있대요 무대 위에서 혹시 급하시면 오 꿀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석씨부터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남을 기회에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노래 대박나시고요 엠믹스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엠믹스 대시로 열심히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씨 앨범 홍보 한번 더 하시죠 아 저 앨범으로 돌아왔는데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으면 들어주시고 안 좋아도 들어야죠 계속 들어야죠 네 계속 들어주세요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 규진이 양도 한마디 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설날 보내세요 아 맞아요 오늘 대한민국 축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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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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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